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 트렌드페어 홍보대사로 임명된 이승기는 이번 박람회에서 주요 공예 트렌드를 살피고 우수한 공예 작품을 직접 구매한다. 또 직접 환영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승기는 평소 한국공예에 관심을 갖고 이미 많은 공예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애호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기는 한국 최대공예 페어인 공예 트렌드페어의 홍보대사가 돼 매우 기쁘다라며 홍보대사로서 우리 공예 문화의 가치와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2 공예 트렌드페어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앞서 이승기는 최근 데뷔 때부터 몸담았던 소속 사인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지난달 17일부터 갈등을 겪고 있다. 이승기 측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노래 137곡에 대한 음원료를 한 분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내용 증명을 보냈다. 유해지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 영상, 기사, 사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엘티뉴스를 무단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견 즉시 민영사상 제소합니다. GT GT